다이너마이트! 아니 그러면 미스코리아 진 선 다음에 뭐야? 모르는구나 이거! 아 몰라. 나 이거 통과할래. 아 통통과 통과 통과. 아 미사일이네. 미사일? 너무 자기 이미지로 설명을 하자. 이건 배 말고 아래로 다닌 거. 지하철? 아니. 잠수함! 그렇죠. 그렇죠. 내가 뭘 좀 해달라고 누구한테. 부탁! 그렇지 그렇지. 좋아요. 상계탕이 들어가는 거. 아 이건. 이건. 통닭. 빨간 거야. 아! 5개. 대추 대추 대추. 아 대추. 박통영! 아 이제 그만 웃기자. 그래. 아 너무 웃겼어. 자 가겠습니다. 시작! 어. 엄마가 학교 애들 모아놓고 어디 갔는지. 모임? 어 근데 그게 학교 애들. 학교. 학교 모임. 동창회. 처녀 말고. 남자는 뭐라 하지? 결혼하는 사람? 결혼 안 하는. 총각. 그렇죠. 멋있다. 좋아 좋아 이런 거. 잘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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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돈이 없지만 플라스틱. 플라스틱. 아. 카드. 신용카드. 예예예. 유가르 맨. 유가르 맨. 아 막. 대통령이 뭘 하지 두 글자로. 우리나라를 막 다스려. 그런 걸. 아니. 어? 그냥 통틀어서 되게. 큰. 그. 대통령이? 대통령이든 뭐든 막 우리나라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뭘 하지? 뭘 왜? 아휴. 저거. 아니 다 진짜 몰라서 그래 이제는? 크게 말해봐 단어를 되게 막. 되게 정상적이야. 또 다른 얘기 좀 해봐. 아휴 정말. 또 그런다. 어디 아빠한테 있는 자식이. 어디. 정. 오답 말고. 정답. 정치. 이게 뭐야. 야 이 자식아. 빨리 해. 빨리 해. 자. 왔습니다. 뭘. 이게 누구야. 아 통과해 그러면. 뭘. 통과해. 아. 빨리 해 빨리 해. 프랑스.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. 이거. 사랑하는 사람한테. 뭐. 별명 비슷한 걸 뭐라고 하지. 애칭. 애 빼. 칭. 그게 첫 글자야. 칭. 이게 뭐지. 어? 이게 뭐지. 칭. 이게 뭐야. 칭따오. 이게 뭐냐고 이렇게 치는 게. 그게 첫 글자야. 아니 두 번째 글자야. 타 빼. 칭기. 칭. 칭. 기. 기. 그 다음에. 칭기. 피자에. 피자에 들어가는 게 뭐야. 피자에 들어가는 거. 피자에 들어가는 거. 피자에 들어가는 거. 피자에 들어가는 거. 치주. 치 빼. 두. 칭기주. 칭기주. 아. 칭기. 뭔가. 뭔가. 징기. 에이. 에이. 징기 습관이. 아. 아. 징기 습관은 저기잖아. 어. 저기 뭐요. 그 저기 뭐야. 그 저기 뭐야. 저기. 몽고에. 아유. 답답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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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운 시작이다. 아유. 자 갑니다. 시작. 어. 나갈 때 엄마 아빠가 뿌리는 거. 향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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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이 사람만 알아요. 걸그룹. 투노시대. 아유. 투노시대. 짱구 보잖아. 그게 뭐야. 무슨 프로그램이야. 어린이. 어. 근데 그걸. 만화. 아유. 센데. 영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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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어. 뭐. 어. 어. 아유. 통과. 아유. 아유. 어. 엄마가. 딸을 얘기 들었는데 되게 이렇게 하잖아. 아유. 잘해줘요. 어.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? 에이. 어. 너 학교에. 되게 많은. 애들 있잖아. 그 첫 글자가 그거야. 엄마가 되게 어떻게 하자. 친절하게. 어. 친절? 어. 왔다 왔다. 귀 짱는 사람? 어? 귀 짱는 사람 아닌가? 고급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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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om이다. meditate. 하늘에서 비올때 우르칸칸 치는가? justice. 아우. 저희 чтоб pendant Friday. 그 빵인데 아빠가 아침마다 동그란 사주고 안에 구멍이 있는 거야. 뭐 이거? 아우.